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스토리의 방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아카운닝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구요. 대체는 예능 힐링 종합의트 대방송입니다. 교육방송이구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수업 때문에 학교에 나와있는데요. 자 오늘 5월 21일입니다. 지금 3시 58분이구요. 장 끝나기 2분 전입니다. 지금 한국은 5월 22일 새벽 4시 58분이구요. 캘리포니아는 5월 21일 12시 58분입니다. 자 오늘은 뉴욕이 80도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죠. 여름 날씨였는데 한 30도 정도 됩니다. 자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맑은 날이었구요. 예 너무 날씨가 좋았습니다. 저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주식시장도 조용히 고요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오전에는 약간의 변동성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떨어져 있었죠. 예 그런데 어느덧 양전을 하더니 장막판으로 가면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39,885.08로 0.21% 지금 올라가고 있구요. 예 지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4만을 넘기지 못했는데 그래도 조금 반등을 했구요. S&P500도 5,323.21로 0.28%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양전을 했구요. 정고점 근처에서 지금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약간 쉬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16,835.25로 0.24%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다가 그나마 좀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온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주식시장 상승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테슬라한테는 폭등하는 날이죠. 6.12%나 하루만에 올랐구요. 쇼스키즈가 났습니다. 공매도들이 커버를 많이 한 날이고 그 외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일라이릴리가 2.70% 정도는 또 올랐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다이어트약 승인이, 당뇨약이 승인이 되면서 조금 올랐는데 자 이런 JP모건도 오늘 좀 반등을 했고 이런 것들이 오늘 주식시장 견인을 잘 이끌었습니다. 오늘 지표가 특별히 나온 건 없는데요. 오늘 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죠. 심련물이 4.41로 EBP만 떨어졌습니다. 0.54% 떨어졌구요. 인연물도 4.83으로 거의 보아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금리가 좀 안정적이었고 반대로 이제 채권 가격이 조금 올라간 거죠. 달러도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약간 상승은 했습니다. 104.53으로 0.07% 정도 올랐구요. 그래서 채권시장도 조금 안정되고 달러시장도 안정되고 주시장도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오늘 특히 크리스토퍼 얼러 이사가 나와가지고 연준이 올해 말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 이런 좀 약간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리진 않겠고 파월 연준이장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죠. 데이터가 좀 부드러워지면 물가가 좀 내려가는 증가가 보이면 올해 말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똑같은 얘기죠. 조건을 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내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좀 부드러웠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몇 달 정도 조금 완화되는 게 보인다면 금리를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배드와치 시장에 금리나 확률은 뭐 크게 변동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9월 달에 내리겠다가 64.8%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달에 두 번 내린다가 37.1%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5번 정도 내린다고 생각하고 금리 시장이랑 주식 시장 좀 움직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좀 도움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모건 스텔리의 마이클 윌슨이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에 조금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베어였죠. 마지막 곰이 황서로 변하는 순간 5,400으로 올린다 그랬는데 오늘은 약간 조심스럽게 말을 하면서 주식 시장이 조금 오전에 떨어졌거든요. 그랬더니 금리가 좀 높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또 그렇게 약간 4,500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여지를 아직도 또 남겼습니다. 요즘 갈피를 좀 못 잡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이죠. 결국은 내일 있어 오는 화요일인데 내일 장 끝나고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래량도 사실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내일은 또 FOMC 연준의 의사록이 나오죠. 의사록. 미릭미닛이 나오는데 2시에 나옵니다. 그거 나오고 4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주식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일 변동성을 준비해서 저 오늘은 그냥 몸을 사리고 다들 조용히 있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조용하고 너무 고요하죠. 일단은 내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고요해서 거래량도 없을 때 테슬라가 오늘 186.60까지 올라서 끝났습니다. 6.66%나 올랐고요. 장 끝나고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제가 녹화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죠. 장 끝나고 주식이 수렴되고 있어서 지금 위아래로 균형이 맞춰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내일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진짜 폭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균형이 맞춰졌다가 뭔가 좋은 소식이 나면 위로 폭발을 하죠. 이렇게 만약에 이 분위기를 이어가면 이번에 과열이 될 때까지 올라가면 200불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바람이긴 한데 지금 보름만에 거래량이 1억주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르기 1억 천만주나 거래량이 있었던 것은 지금 테슬라의 관심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오늘 얘기 드렸지만 중국에서의 보험 등록 숫자가 41%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13,800대나 팔았습니다. 중국에서 다운페이도 안 받고 거기에다가 금리도 0금리로 할부로 파니까 판매가 더 늘어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중국에 어제는 리오터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샤오펑이 실적을 잘 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잘 나왔고 마진도 올라간다. 그래서 샤오펑이 아침에 2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5.86%밖에 못 올라오긴 했는데 중국 차의 판매가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전기차죠. 그래서 테슬라한테 조금 중국 시장에서 희망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소식까지 주입시장 테슬라를 견인한 데 굉장히 도움을 줬고요. 거기에다 세 번째로는 테슬라의 세미 트럭 제조하는 이사가 지금 여러 가지 네바다 공장의 확장과 어떻게 효율성을 올려갈지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펩시의 50대나 세미 트럭을 배달을 했습니다. 총 한 88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대나 배달을 하면서 또 시장을 놀랬겠죠. 이런 것들도 오늘 테슬라 주가를 견인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테슬라가 이제 6월 13일에 주주총회를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 안에 이렇게 공유 택시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개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공유 택시를 부르는데 공유 택시 디자인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의자는 이렇게 배치를 할 거다. 그래서 저가형 모델에 대한 또 희망도 있었죠. 이런 4가지로 주식이 오늘 쇼스키즈가 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일란 머스크는 한국 서울에서 AI 서밋이 있었는데 회의에서 화상으로 또 발표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테슬라는 모델 Y3를 호주에서 가격을 3분의 1 정도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그 정도는 좀 많고요. 5,000달러 이 정도 가격을 낮췄다고 합니다. 캐나다 달러 4,530불인데 굉장히 많이 낮췄죠. 그렇게 가격을 또 낮췄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 테슬라 프레몬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오늘 장전에 라이브 하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고요. 소방차가 와서 1시간 만에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지붕 쪽에서 났는데 5분에서 불이 나서 이제 지붕 쪽으로 불이 났다고 하는데 1시간 만에 이제 진압이 됐고 뭐 크게 피해는 없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가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쳤고요. 장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공매도가 63%로 좀 많이 껴있었습니다. 40% 50% 껴야지 많은 건데 63%는 좀 많죠. 공매도 힘이 약한 상황에서 많이 껴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이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폭발이 일어난 거죠. 아무튼 테슬라 주식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사실 많은 주식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오늘 2495기만 올라갔고 3264개 종목 특히 중소용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죠. 오늘 러셀 2000이 마이너스로 2097로 0.1%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좀 이렇게 지수를 견인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약간 빅텍들 위주로 조금 인기 있는 주식 위주로 조금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간 거는 오늘 테슬라가 6.66% 일라릴리 2.5% 오늘 뱅커바매리 JP모건도 잘 올랐고요. 노보랑 일라릴리 올랐고 그 다음에 칼컴도 1.56% 월맛이랑 오늘 나이키 1% 코스코드 1% 정도 애플도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오늘 950% 넘어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주식들이 큰 주식들이 좀 올라가면서 지수는 조금 버텨줬고요. 오늘 애플은 유럽에서도 지금 벌금 맞은 것에 대해서 상수를 한다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반독점 소송을 기각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열까지 올라갔죠. 구글도 좀 과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은 이제 검색에 자 광고를 어떻게 갖다 껴 넣을지 자 그런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제시를 했고요. 오늘 개발자 회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아 아니 죄송합니다. 개발자 회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자 회의하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만드는 새로운 또 툴을 예 또 제공을 또 한다고 합니다. 자 요런 수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자 올랐습니다. 자 오늘 아마존하고 메타만 좀 빠졌는데 그쪽에서 돈이 빠져서 테슬라를 들어온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 일단은 예 오늘 개솔린 가격도 좀 안정이 돼서 시장 안정시키기에 도움이 됐죠. 브렌트유 82.88 웨스트엑사솔 78.65 0.82% 정도 떨어졌는데 오늘 바이든 정부에서 100만 배럴이나 가솔린을 풀어가지고 7월 4일 이전에 예 어 가스 가격을 안정화시킨다. 요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게 또 금리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렌트 가격은 또 오르는 데가 있고 떨어지는 데가 있다. 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랄릴리 아까도 얘기했듯이지만 터제패티드라고 당뇨약이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랄릴리에 또 800불을 오늘 넘어갔습니다. 그거 외에는 오늘 증강연실 쪽에서도 테슬라 이머전 코핀 넷플렉스 요런 것들 올랐고요. 여행주들은 오늘 럭키드 마틴만 오르고 나머지 여행 관련된 주식들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행사들은 좀 많이 떨어졌고 바이오헬스 쪽에서는 일랄릴리 노보 그동안 인기 있던 거죠. 바이자만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전기차 쪽이 오늘 좀 잘했죠. 샤워팡 니온 테슬라 좀 잘했고 안타깝지만 리오토 리비안 루시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은 썬런 테슬라는 좀 올랐고요.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정유주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필라데피아 반도체 인덱스 떨어졌습니다. 0.32% SMH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ARM 하고 퀄컴 엔비디아 TSMC 같은 건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테슬라 주주님 오늘 축하드리고 내일도 올라주길 바랍니다. 내일 FOMP 의사록 하고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주길 바라면서 내일 아침 라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평가 제 기도 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